아내에게 마음을 전하고 난 후, 이제 아저씨에게 남은 건 단 한 가지 소원. 아이고 못 쓰겠다 하더라도 한번 남들 앞에 내 노래를 좀 남들이 좀 들어 들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한 대학 밴드의 도움으로 아저씨의 곡을 소개하는 자리를 열었다. 아저씨의 꿈을 담은 곡이 드디어. 제목이 딱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달라요. 이렇게 들으면 단주가 있으니까 좋죠. 단주 때문에. 단주 때문에 아닙니다. 가수가 다르잖아. 아 가수가 다른데요. 원곡 그대로가 아닌 젊은 감성으로 편곡은 됐지만. 좋은데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듣는 사람들도 들썩들썩.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좋네요. 오늘은 작곡과 선생님으로 앉아계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후보스타이싱. 후보스타이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지도 못했던 곡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불러주셨고 만들어주셔서 제가 뭐라 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단지 감사하다는 말까지. 작곡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응원하며 언젠가 작곡가 김장현의 두 번째 삘 충만한 콘서트가 열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 매일 같은 시간 이 공원에 나타난다는데. 나랑 똑같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잡은 사람인데. 하도 희한해서 내가 푼 거예요. 저기 있는 자세 돌리고 있죠. 어디요. 저기 저 앞에. 저기 저분. 드디어 주인공 발견. 운동기구 아니에요. 운동기구예요.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예. 한쪽이 죽었어요. 아저씨는 현재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 언어 능력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대단하시다는 게 뭐예요? 손태주가 좋은 거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끄러워하시네요. 그 대단한 손재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운동을 한다는 아저씨. 과연 어떤 재주일지. 아저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잘 다녀왔어요? 네. 넘어지지 않았고. 잠깐만. 저거 뭐야. 이게.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건 화려한 그림들. 엄청 큰데요? 우와. 멋있는데요? 굉장하네요. 여기가 미술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인지 가정집인지. 호랑이 그림이 많아요.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렇다면 아저씨가 말한 손재주라는 것이 바로. 우와.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얘가 그렸어요.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렸어요. 안 배우시고요? 이 그림을 다 어떻게 할 것이요? 너무 많아서. 어디 어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그림이에요. 아마 100점이 넘을 것 같아요. 작품 수가 엄청 많으세요. 공간이 부족해 집안에 걸지 못한 그림도 한가득이라고. 화가 선생님이시네요. 이렇게 커요? 네. 다 큰 것도 있어요.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초대형 크기는 물론. 그림자 하나 놓치지 않는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채색 실력은 기본.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이 기본 스케치 없이 바로 붓질만으로 그려나간 작품들. 헌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점으로 다 찍으신 것 같은데. 우와. 점? 아저씨의 작품은 모두 수천 수만 개의 점들이 모여 완성된 점묘화라는 것. 붓글씨를 점을 찍었다고요. 어머. 아 저게 컬러를 추정한 게 아니네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달은 걸린 것 같은데. 이야 호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올 것 같은 세밀한 붓터치. 아저씨 손재주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사람은? 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세상에 들어갔어요. 참. 점들이 머릿속에 들어갈거예요. 화짐하고 이름라는게 희망했죠.